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되는 기회를 발견하는 1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사업의 기회가 이렇게나 많구나 그리고 내가 할 만한 사업을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사업 아이템, 내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기회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M.J. 드마코고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부자되는 기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고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장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장의 언어를 익혀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장의 언어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잘 되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기회를 계속 찾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 언어를 익히시면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3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불평에서 기회 발견하기인데요 시장은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시장은 불평이 많고요 징징거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 기회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편없어요 나는 질렸어요 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요? 이것은 왜 위험한가요? 건강에 안 좋은가요? 어려운가요? 이런 언어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다면 이 언어들이 바로 기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툴툴거리는 소리들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툴툴거리는 소리 불만들이 곧 우리가 바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된 아이디어 보물함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괴로움은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요즘 내가 잠을 못 자요 이런 것들 불편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수면을 도와주는 아이템 이런 것들 찾으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대화들 중에서 말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불편과 불만을 나타내는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만한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편의성 증대입니다 이 편의성 증대라는 것은 불편 해결을 통해서 가치 만들기인데요 불편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둘러싼 과정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의성 증대라는 것은 불편을 개선해서 편리성을 더하는 거다 기존에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번거로운데? 이거 좀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을 수 있는 다 기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순화와 용의화입니다 복잡해 단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석유, 가스 산업,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산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MJ 드마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산업은 대체 무엇이냐? MJ 드마코는 수월함의 산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월한 산업이 가장 크다 수월함은 모든 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및 가스뿐만 아니라 건축, 의류, 패션, 편의, 교육산업 이런 모든 곳에 수월함의 산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것, 뭔가 쉽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다 사업의 기회다 네 번째 원치입니다 원치 필요와 무관하게 원하는 것을 원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애매한 형태의 필요와 욕구인데요 우리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MJ 드마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치라는 것, 욕구죠 이것은 허영, 사치, 오락, 패션 분야에 해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필요에 의한 효용,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은 이런 욕구에서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간극 서비스와 나쁜 곳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거기에도 바로 사업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허술한 고객 서비스는 기회라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기업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높은 서비스를 표준화시켜서 그걸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불만이 생기기 쉽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특출한 고객 서비스는 경쟁사를 물리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가지 않고 백화점을 가는 이유 그런 것들이 다 마트가 물론 싸서 좋고 접근성도 좋긴 하지만 그 마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마트에서 제공하는 쇼핑 환경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용을 좀 더 치르더라도 백화점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마트는 마트로 돈을 버는 거고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뭔가 서비스 간격이 일어나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물건을 사면서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 여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라고 느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 고객들이 다 나이기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섯 번째 지리적 차익거래입니다 지리적 차익거래는 노는 연보 농기기인데요 지리적 차익거래 또는 연보 농기기는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흔한 것을 취해서 그것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곳에서 리포지셔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흔하지만 사막은 물이 흔하지 않죠 우리나라 물을 갖고 와서 사막에 파는 거 또 다른 사례로는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음료수나 막걸리 술 같은 거를 그냥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상곡대에서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지리적 차익거래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숫석을 건네면서 여러분들 손빵을 받은 것한테 볼 흔적이 있죠 솔빵을 널려 있잖아요 이 솔빵을 누가 사겠거니 싶겠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그걸 사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군중 먹거리를 제공하라 이건 진입개명의 예외 조항인데요 군중을 먹이면 여러분들은 절대 굶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상의 기회는 군중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먹이고 재우고 섬긴다면 그 군중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10만 명의 팬, 1만 명의 팬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아티스트는 굶어 주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이건 거죠 내 팬이 1,000명만 있어도 하루에 한 끼씩 얻어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1년 내내 얻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한 끼가 그 팬들한테는 사실 만 원 안팎이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만 명이 있는 거니까 뭐 10만 명 있는 거니까 나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군중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면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여덟 번째 가치 차익거래입니다 가치 차익거래는 수리해서 비싸게 대파하는 거예요 가치 차익거래는 가치 창출을 향한 지적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접근법이라고 MJ트만큼은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히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 집을 삽니다 헌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카펫을 깔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대파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겠죠 아홉 번째 용도 변경입니다 이 용도 변경은 용도를 변경시켜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겁니다 차고를 청소하다가 한 무더기에 자투리 목재와 사용하지 않는 카펫을 MJ트만큼으로 발견합니다 MJ트만큼 입장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버리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캣타워로 바꿔서 판매하는 겁니다 카펫하고 자투리 목재 이용해서 캣타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오래된 카펫과 자투리 목재를 살 사람 없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캣타워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캣타워로 산다는 겁니다 열 번째 마케팅 차익거래 마케팅 차익거래는 이용이 충분히 되지 않은 자산을 취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윤 증대의 상품들을 마케팅을 통해 판매 극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차익건이 뭐냐면은 이 상품 자체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이 상품이 좋다고 무조건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쓰면 내가 가진 자원이나 내가 가진 에너지 시간을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쓰면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판매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이 충분히 되지 않는 그 자산들을 마케팅에 좀 더 집중해봐라 그러면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열 한 번째 과도한 자본주의 과도한 자본주의는 가치 창출 사명을 저버리고 이윤을 우선순으로 삼는 비즈니스 조직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단팥빵을 파는데 돈을 벌려고 단팥빵을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죠? 처음에는 초심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맛있는 단팥빵을 팔아야지 하고서 그 단팥빵을 팔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좀 되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단팥빵이 너무 단팥빵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나 단팥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처음 맛있는 단팥빵을 고객들에게 먹이겠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돈을 벌고 해서 단팥빵을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만족, 고객들의 소중한 가치 그것들이 그들의 안중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만드는 단팥빵은 단팥의 함유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나는 여기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단팥빵을 넣어서 단팥빵을 만들면은 당연히 내 단팥빵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다 보면은 과도한 자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 그 고객들을 향하는 마음에서 돈을 향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거기서 바로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열두 번째, 이해관계자의 감등 고객을 왕처럼 생기던 기업이 상장을 하면 IPO 하는 거죠 상장을 하면은 그 회사는 더 이상 고객을 최고의 존재로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왜? 주주들이 생기기거든요 주주들을 최고의 고객을 모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쟁자들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던 그 기업들은 뭔가 단기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고객들의 효용을 늘리는데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상장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한테 항상 압박을 받고 주주들에게 항상 기업이 상장할 것을 요구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주주들의 이익, 주주들의 돈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죠 거기서 바로 틈이 생기고 거기서 바로 사업의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열세번째, 개선과 제거입니다 여러분, 그 전구를 발명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토마스 에디슨인 줄 알았는데 이 M.J. 드마커가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뭘 한 거냐? 에디슨은 대나무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전구의 수명을 늘렸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구는 금방 꺼진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대나무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전구의 수명을 늘린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개선과 제거 어떤 상품의 개선과 어떤 상품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제거해서 그 상품의 효용을 늘리는 것은 좋은 사업 기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갓본에 탈출할 때 필요한 것은 M.J. 드마커가 있게요 이런 13가지 방법으로 뭔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아이디어만으로는 사실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것 뭔가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가 지망생들이 기업가가 되고 싶어는 하지만 경험을 쌓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만 가득 차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뒷이야기 살펴보면 M.J. 드마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고객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고객들이 불편한 것을 잘 알고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면서 그 기업가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가지 방법 오늘 이 1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곳에 내 사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불편하다고 못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평소에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게 없었는지 돌이켜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회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고객들에게 큰 효용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실 때 M.J. 드마커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되는 기회를 발견하는 1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